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강남을 국회의원 박진희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미래 도시의 모습에 청사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SH미래 도시 포럼이 릴레이로 제5회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30년간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그리고 시민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셨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서민의 삶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번에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이러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참여 도시, 시민참여형 도시개발관리 모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와 도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로 도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미래 도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세용 사장님께서 시민주주단 말씀을 하시고 시민감시단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애정과 또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만 그 도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말이 되면 한강에 나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자전거도 타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서울의 가장 큰 자연환경의 큰 자산인 한강에는 아직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참여형 그리고 도시친화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장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하고 또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주거 개념 또 직장 개념 이것도 상당히 혁명적으로 앞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닥쳐온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또 도시참여형 시민참여형 도시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SH에서 주최하시는 이번 포럼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절한 그런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세용 사장님 그리고 포럼 대표이신 또 염재호 대표님 그리고 오늘 기조발제를 하시는 이광재 의원님 그리고 사회를 보시는 우리 박지영 교수님 그리고 주제 발표하시는 문정호 부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참여하신 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5회 SH 미래 도시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